인생이 꼬이는 이유, 인생이 꼬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도 100%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것, 작으니까 무시해요. 또 미약한 것, 미약하니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르냐면 큰 것 또는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 미약하고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축 같은 거 볼 때 느끼죠. 1%, 부성백개 잘못 넣어서 사고 나고 무너지게 되는 예를 보게 됩니다. 우주의 왕복선 얘기도 아시잖아요. 타일 하나 쪼개져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미약한 것, 그거를 신경지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고 수준의 것이라는 것은 99%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실 99% 순종 이런 건 없어요. 100% 순종은 온전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짓고 우리가 불의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98%.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 정도면 순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 외에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 사우랑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셨은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의 왕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왕들은 실력이 있어요. 알렉산더 같으면 실력이 있어요. 싸움은 이기고 뭔가 달라요. 실력이 있어요. 또 혈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또 왕이고. 혈통, 가문. 그런데 사우랑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실력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혈통, 가문 이런 것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죠.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길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명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성경의 논리한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냐? 내 백성이니까. 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럴 때 논리가 뭐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책임질 텐데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이다. 너무 간단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부정해버리면 그거 망란이고 불효자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영양기도 사라지고 의미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인생, 순종 없는 크리찬 이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다 잘해도 순종 없으면 nothing, 0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재정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8% 순종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약간 부족한, 2% 부족한 게 뭐였느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장점을 한번 본다고 보면 굳이 찾는다 그러면 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절에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고 즉각 순종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면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즉각 순종하면 이게 온전한 순종인 줄 알아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다 버리고 즉각 따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즉각 따랐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순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장점은 즉각 순종했어요. 5절을 보니까 골짜기의 복병을 시키니라, 복병 시키니라. 무슨 얘기예요? 탁월한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울은 바보는 아니에요. 깡통은 아니에요. 이렇게 복병도 줄 줄 알고 전략도 쓸 줄 알았다. 뛰어났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뛰어난 사람도 있죠. 뛰어난다고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갠사람이 나오는데 6절에 갠사람들에게 옛날에 신세진 게 많았다.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멜라클을 멸하니까 그 옆에 가지 마라. 같이 있다가 죽는다. 벼락 맞을 때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게 일종의 착한 행실이에요.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배려해 주는 마음. 그러니까 휴메니티도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장점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즉각적인 반응하고 탁월한 전략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정도면 98점은 줘야겠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망생은 걸 후회하고 버렸다고 했어요. 2% 부족해서 그래요. 그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다 진멸했는데 왕은 안 죽였어요. 8절 보니까 악악 왕은 사로잡고 나머지는 죽였어요. 그다음에 9절 보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딱 두 가지 잘못한 거예요. 왕 살려두고 좋은 건 남겨두고. 순종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우리 신앙들을 이 스펙트럼 안에 놓고 본다면 어디쯤에 있겠어요. 우리는 점점점 진해져서 한 98% 정도 되면 대개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만족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대요. 순종도 아니거든요. 순종은 100%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이거 날려버려야지 진짜 순종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또 고성성기인데 철저히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승리하죠. 우리 사올사역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다윗같이 승리해야 되겠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셀프가 문제예요. 셀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순종으로 가고요. 또 남탓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 부족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시간과 돈 다 들여서 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생각, 자기 초점 가지고만 일을 해.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옆에 내가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남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배어있다니까요. 두 가지를 보면 자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고 거기 중간에 보세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았다. 이게 원어뜻을 보면 내 발자국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뢰밭 같은 데 갈 때 보면 밟은 데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벗어나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자를 떠난 양,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니고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 하말티아라 그러잖아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봐도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성도와 아닌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디를 한꺼번에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벗어나서 자기 혼자 딴짓해. 그게 죄예요. 굳이 설명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같은 방향으로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왜 벗어나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거 맹목적으로 안 따라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많으면 불순종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성의 시대입니까? 자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되게 똑똑해 보이죠? 얼마나 인터넷 같은데 보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하나 딱 하면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백인 백색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나중에 보세요. 다 망할 놈들이에요. 성경에서 언제 자기 생각 가지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랬다니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한 번 그랬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랬고. 개몽주의 시대 그 이후 다 그랬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죠. 다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부간데 살만큼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다 망할 짓들이거든요. 사우랑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망할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놓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말씀에 가야 된다고 말씀 앞에. 그냥 발자국 졸졸졸 쫓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프. 이 자아의 초청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자기 기념비 세웠대요. 자기 기념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악악왕을 왜 살려놨냐면요. 전리품이에요. 왕 끌고 다니면서 이러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대요. 왕을 생포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적장을 생포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무릎 꿇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의기양양해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언제 힘이 있냐면 자기를 부정하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순간에 순종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참 묘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평신도일 때 되게 잘 뛰었어요. 그러다가 장로쯤 되나가지고 이러면 갑자기 불순종을 넘어서가지고 무슨 마귀 새끼 비슷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를 위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꾼이 됐다고.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공로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 생각 잠깐 드러나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원수되버린다고요. 이건 모든 지도자가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힘을 찾게 돼요? 자기를 부정할 때 순종의 힘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 그 순간부터 순종의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번 성교 가서도 내가 없으면 성교 되나 봐. 이런 마음 혹시 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한테 싹수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내가 안 가서 되나 봐라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나 없으면 하면 휘청휘청 할걸? 이런 게 올 때마다 이게 마귀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나가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사무엘하고 사올하고 대화가 나와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을 보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무엘이 사올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랬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부분에 사올이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열을 내서 흥분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흥분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외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서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끊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죽하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망이니까 그렇지. 좀 낮은 사람이. 입 닥쳐 임마. 그만 떠들지 마. 우리가 그런다고요. 자기가 뭘 하나하나 알량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말 많은 사람 있죠. 내 주장에는 그러면서 말 끊지도 않으면서 계속 소리 지르더라도 목소리 큰 사람. 사올왕이 언제 이렇게 듣버렸어요? 한 번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 돼버렸어요. 막 주장해버리고. 아나 무인이고. 이 공동체에서 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 날 건드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망할 놈이에요.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망할 놈이라고. 하나님이 놔두지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내 경험에는 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험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내 판단이 탁월한 사람들 있죠. 너무 촉수가 예민해가지고 감정, 판단 이런 게 너무 예민한 똑똑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면 지혜 없고. 좀 사회적으로 모자란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긍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붙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능력이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not by self. 우리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해버리는 그런 능력의 종두되길 바랍니다. but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는 믿음의 종두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 불순종하는 이유는 남탓이에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거 또 하나는 남탓. 여기 21절을 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백성이 그랬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좋은 것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월은 리더예요. 리더가 어떻게 남탓을 합니까? 말이 돼요? 추종자를 따르게 해야 될 녀석이 남탓하고 있어요. 백성탓하고 있어요. 자기 책임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핑계되는 거 하지 말아요. 핑계. 회피 논리. 누구 때문에 뭐 이러는 거. 이게 불순종으로 간다니까요 거의. 이건 특별히 약한 자의 범죄예요. 약하지도 않죠. 왕인데 뭐 약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 약자라고 생각하면 막 공격도 해도 되고. 약자의 기구만장 이런 거. 왕이 어떻게 약자예요. 그런데 마치 백성이 더 강하고 자기는 약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탓하는 거예요. 핑계 논리. 마귀가 지금도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다 남탓하는 거 갖다 놨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가정환경 때문에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나서. 왜 안 되냐 그러면 나라를 잘못 타고 나서. 헬조손이래서.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몸이 아파서. 아니 사지가 멸장한 사람이 우리 닉 브이치지 같은 사람 봐요. 이것도 비교해요. 더 설명 안 하겠어요. 남탓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그래야죠. 내가 하나님 옆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바스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스바 탓 안 하잖아요. 유아 더 맨 네가 그놈이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10편 50편의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내가 죄인입니다. 남탓 안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파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죠.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100%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남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세리 같은 자세가 있어야죠.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서는 거죠. 사우랑 98% 탁월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 못된 버릇이 습관이거든요. 남탓하는 거. 13장에 보면 또 불순종하고 14장에 보면 또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순종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불순종한 거를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교에 우리 갈 때마다 보면 제일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있군요. 한 2주, 3주 전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하루 전에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름 적어놓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 보면 명단을 보면 고놈이 고놈이야. 다음에도 또 그럴 거예요. 피가 더러운 거예요. 빨리 끌어버려야 돼요. 사울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3, 14 한 보라고요. 불순종도 버릇이에요. 한 번 허용하면 무죄져요. 나중에 더 큰 불순종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지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각했다 그러면 제 시간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한 시간 전쯤에 와서 앉아있는 게 나아요. 30분 전쯤에 앉아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단어를 자기 인생에서 지어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좀 이렇게 과장하고 오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능력의 모든 큰 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힘을 빼면 뺄어요.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내 머리로 몰라요. 내 능력도 없어요. 그럼 순종밖에 더 있겠어요? 지뢰밭에서 앞에 간 사람이 밟았던 그 자리 밟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망하는 거예요? 잠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때보다 사고 치는 거예요. 내 생각 없애고. 잘 보세요. 잘 된 건 다 내 생각이라 그러고 안 되는 건 다 남 탓이라 그래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요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순도 100%의 철저한 순종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인생에 약간 꼬이는 것들이 있죠? 왜 꼬여요? 딴 데 찾지 마세요. 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있어요.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2% 부족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 인생 되고 또 넘어진 게 있다 그러면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남에게 찾으면 그건 정말 불쌍한 놈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풍성 열매가 두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한 신 나의 주 하나님은.